여기 뭐 있지? 응, 여긴 밑으로 가 스톱 아... 뭐해? 아...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냥 난 쭉 봤어, 지켜봤어 너 그냥 뭔가 쭉 봤어 잘 웃네 막 술 마실 때도 자기가 한 잔 하고 싶으면 또 의외의 모습도 발견하고 술 잘 마셔도 그런 거 아니지? 아니, 아니, 아니 그런 모습도 있고 삼겹살 그 데이트할 때 삼겹살 데이트가 있는데 밥 먹고 온 것도 매력이 있었고 어떻게 밥을 먹... 어... 밥, 밥은 밥... 아, 밥 조금 먹었어 언제 먹었어? 저녁에 한 6시? 아, 진짜?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 약속이어서 조금만 먹으려 했다? 근데 또 코스를 시켜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코스 먹었는데 눈에 들어오겠네? 일어나자 빨리 가서 쉬자 근데 너는 웃고 있고 코스로 먹어서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뭔가 매력이 있었고 웃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그런 모습들이 좀 담아졌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모습이 좋았어, 근데 뭐 행복해 생각 없이 선택한 거 아니야 그냥